딱 설마 나오겠어? 자 이벤트로 전설 브롤러 매그가 풀렸네요 브롤러 접은지가 잠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 3년 이상이겠는데요 전설 브롤러를 못 본 지가? 이건 못참지 오늘 전설 브롤러 매그와 함께 황금빛 이거 진짜 얼마만에 보는 거예요 매그야 어서와 거기에다가 또 스킨은 사랑입니다 바로 뽑아줄게요 매그가 이거 경쟁전에서 가끔 보였었는데 이게 뭔 브롤러인가 싶었거든요 얘가 전설 브롤러였구나 뭐야 로봇을 타고 있고요 덩치 겁나 큰데? 이 정도면 긴 거 아니야? 그리고 따다다다다다 따발총으로 엄청 많이 나간다 근데 데미지가 센 느낌은 아니네 깐 짤짤이로 괴롭히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아 약간 멀리서 찰찰찰찰 견제하는 느낌? 쓱싹 실화야? 이게 궁극기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을 타고 있는 컨셉인데 이게 피가 다 달게 되면은 떨어지면서 어어 이렇게 본체에서 내려오는 느낌이네 그 다음에 내려온 상태에서는 따발총 두 개로 나가는데 이게 또 겁나 약하긴 하네 다시 누르면 워아악 업그레이드 해보자 출발 출발 일단 구례까지 해놓고요 공고함을 던져놓으면은 재전동 속도가 늘어나고 어 버티기에는 급속충전이 더 나아 보이긴 하네 아 메카가 파괴되면은 보호막 생기는 거고 특별 선물 메카가 폭발한다고? 이거 완전 그 오버워치 디바 아니냐? 이거 궁금하다 이거 이걸로 살게요 가짜 예승 급속충전을 껴줄게요 준비됐어 매그? 너와 함께 바로 골드 뚫어보자고 계속 견제 따라라라라락 따라라라라락 오케이 비비니까 이거 못옵니다 저한테 저는 여기서 계속 비비 못오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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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거리 좁혀주고요 바로 근접해가지고 궁극기로 썰어버려 dt row 으아ㅋㅋㅋㅋ 몸빵이 막 엄청 센건 아니네 어 이거 팩 뭐야 취 피부 회복해주고 따르르를 따st 아 초반엔 좋았던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또 야 우리 애들아 너무 뭉쳐있는다 자 간제도록 잘 버텨줍니다 마무리 내가 지어주고 컷! 나이스! 아 실버선 아주 예쁜 스킨도 입혀주고요 아 다음 핫존 여기도 맥을 쓸만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나는 진짜 맥 얘가 궁극기가 참 아쉬워 특수 공격도 원거리였으면 진짜 그냥 사기 브럴러였을 것 같긴 한데 야 야 야 계속 전쟁야 오 야 야 봐 8비트가 더 길다 저 잡아주세요 어.. 와.. 야 이걸 못 잡았네 빨리 궁극기 타야겠다 구멍이! 아니 아 왜 못 탔지? 아 거기로 바로 타면 안 되는구나 야 들어와봐 들어오든가 들어와보든가 바로 잡아줄게! 자, 가제도 피규 회복 좀 해주고잉! 바로 잡아주고! 세리머니! 예! 어? 나 딜량 왜 이래? 게임 안 한 수준인데, 이거? 나는 오른쪽으로 와서 견제하겠습니다. 아, 가제도 한 번 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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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긁어! 아, 쟤 긁지는 못 했다,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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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나 펜 진짜 너무 짜증 나네, 저번부터! 저 구멍기 날라가는 원리가 뭐예요? 근처에 있으면 같이 튕기는 건가, 이걸? 안 맞아줄 거야. 아, 야, 아파다, 아파. 그니까! 아우! 아, 아니, 진짜 뭐 제대로 못 해, 아무것도 못 해 뭐고! 자, 다음은 하이스트! 아, 사실 이게 매그가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뚫어봐, 할 수 있어! 너, 전설이잖아! 짜라라라라라라라락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락 자, 긁어! 싹싹싹싹싹싹! 잡아주고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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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퍼차지 위험해 자 껌탱이 잡아주고 껌탱이 잡아주고 아 나 진짜 얘 근접했을 때 그 맥은 너무 약한데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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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긁어주고 안되지 어딜 들어오라고 바로 베어주고 자 돌치나입니다 저는 긁어! 주워! 아우! 안 돼, 안 돼, 펀태기! 얍! 아 난 딜 할 만큼 했잖아, 이 정도면! 안 돼, 나락 간다! 월키퍼의 꿈 이거는 무조건 사거리 기면을 써야 돼 나니! 우리 다 사거리 길고 견제만 잘하면 애들 뭐 못 들어올 겁니다 아 저 모티스가 좀... 어 모티스 애들 거네? 쟤네 이제 뛰어 들어오면 조금 빡세거든요? 카캣이 반사 카캣이니까 그거 잘 써야 돼 어 긁어 좀 잡아 바로 잡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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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아아아악! 안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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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아 저 공을 견제해야 되는데 출발 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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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로도 또 또 또 슛파이크어 넣어줘 슛 골인! 나이스! 잘했다! 자 궁 못 잡게 긁어주고 긁어주세요 긁어주세요 자 가젯 잘 써야 돼 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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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휴빠이크 해줘! 할 수 있어! 골인! 막판에 제가 궁으로 휴빠이크한테 패스했어 근데 의도치 않은 패스긴 했다 이거 제발 오늘 골드 쫄쳐 별내림 계곡 저번에 연습한 안절로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잠깐만 상대에 대해 다이아 두 명이나 있네? 발사! 발사!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 아 그래도 확실히 다이아라 그런지 애들이 조금 한직하긴 한다 나이스! 잡았어! 발사! 너무 아까워! 얘들아 피관리 해라! 죽으면 안 된다 안 죽는 게 중요해 빠져 빠져 얘들아 빠져 빠져 내가 견제할게 내가 견제할게 우와 쓱!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버티만 하면 된다 무리하면 안 돼! 오케이! 와 비록 딜량은 나왔지만 중요할 때 한 방씩 해줬다 아 제가 아직 피지컬이 너무 딸려요 저격수 브롤러 힘든데? 판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맥우 준비됐어? 마지막은 맥우 너와 함께한다 아아! 잠깐만 이거 우리팀 조합이 왜이래 이거 맥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김지후! 준우야! 우리 잘해보자 아 잠깐만 상대팀 신화있어 야 우리팀 이거 붙질 못하는데? 안 돼! 아니 프랭크 어따 쓰냐고 저거 접근도 못하고 나 혼자만 남아줬어 이거 진짜 이건 아니지! 이게 뭐하는.. 지후야! 게임 안하냐? 뭐해! 진짜! 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넓은 패벳에서 프랭크를 가져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요 핫존이면은 내가 봤을때 저번에 제시 써보니까 아주 괜찮더라 너네 뭐하니? 그.. 잡았다 나아이스 아 레오는 오겠다 이거 쑥쑥쑥 으아아아악 자 라돌로 갔나아잇 자 왼쪽 우리 거점 아예 먹혔는데? 좋아아 여기 다 먹었고 너 그쪽 먹어 내가 오른쪽 견제할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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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그렇지 스크래피 넌 믿고있었다 내가 후후 안되죠 어디 들어오실라고 컷 어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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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겨야돼 나아이스 하하하하 와 와 와 샌디한테 캐리 받았다 이거는 진짜 자 데륙이네 까다롭겠는데 야 마지막 fácil 깔끔하게 집중해서 이겨보자 두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두 teach 두두두두둑 어이quis게uts 어이게끄끄 오이게 Ey worry 나아아아아아 이런 꼴 야미 꼴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하하하 야 여기 괜찮은데? 두두두두두두 잠깐만 이렇게 어이없게 골드를 간다고? 마지막에 또 깔끔하게 나 왠지 모르겠지만 타플레오까지 먹으면서 멋지게 골드! 넌 내 거야 아아 드디어 골드에 왔네요 저의 첫 관문이었던 골드에 도착했네요 드디어 자 랭컷보상 신화까지 여기서 만약에 스킨까지 나온다? 아주 깔끔하게 딱 설마 나오겠어? 우와아아아아아 두롤러가 나왔다 하하하하 헥헥헥헥헥 헥이득 아 이게 개구나 그 구멍 포탈 만드는 애잖아 오늘 매그와 함께하니 이런 행운도 찾아온 것 같네요 좋았어 기다려라 다이아몬드